네, 안녕하십니까. 윤준일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9월 15일이고요. 오늘도 같이 공부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늘은 DI동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. DI동일 같은 경우는 2차 던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초금속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흐름들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종목이에요.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.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쪽에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2022년도에는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2023년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추세가 상방으로 틀더니 굉장히 박스관대도 오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위쪽에서 저항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지지구관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19,000원대부터 21,000원짜리까지 지지구관대 저항자리는 26,000원부터 27,000원짜리 때 지금 오늘 종가가 25,400원이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저항자리를 지금 도전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전에도 도전했다가 못 들었었습니다. 단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못 들었다가 이번에 도전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떨어졌다가 올라왔다라는 뜻이에요. 박스공화대가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고요. 여기 안에서도 강세 약세. 23,000원짜리를 기준으로 강세 약세가 나뉘어지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지금 돌파자리로 살짝 배팅자리로서 진입은 해볼 수 있지만 내가 눌러줬었을 때 분할 매수만 한다면 다음에 올라왔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. 수익구간으로. 그러니까 단타에서 스윙, 중기 정도까지 스위칭할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번 단타 정도로 진입을 했는데 26,000원을 뚫고 27,000원짜리를 도전한다. 당연히 박스공화대 상단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. 전에처럼 26,000원짜리를 넘어가면서 양봉을 띄워준다면 최소익자 라인을 잡고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전략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전에도 계속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못 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빠질 걸 좀 대비를 해서 전략들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중요 라인은 23,000, 21,000원 그다음에 2만원 그다음에 19,000원, 500원 정도 이런 정도의 지속원대 잡으면서 천천히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요. 단타에서 스윙 그다음에 중기 정도까지 스위칭할 수 있는 전략들 항상 가져가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더 재미나고 신나는 정보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말씀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